도토리는 자연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단단한 열매로 꿈에 나타날 경우 그 상징성과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토리 꿈을 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개인의 현재 상황, 심리적 상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다양한 상징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도토리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도토리 꿈이 지니는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도토리는 나무의 열매로 이를 통해 나무가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도토리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풍요, 성장,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도토리를 발견하거나 수확하는 장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번영과 성장을 이룰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풍요, 성공적인 프로젝트, 혹은 개인적인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는 그 크기가 작지만 그 안에는 큰 나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토리 꿈은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지금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나 계획을 진행 중일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성공이나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작은 것에서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도토리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의 필요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계획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시기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는 그 단단한 껍질로 인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토리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보호와 안정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도토리와 같은 열매가 꿈에 나타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도토리는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열매로 새로운 시작이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꿈의 몽에서는 도토리가 재물, 번영, 혹은 후손의 번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도토리를 주워닮는 꿈은 금전적인 이익이나 풍족한 생활을 예고하는 길몽으로 여겨집니다. 심리학에서는 도토리와 같은 작은 열매가 꿈에 나타나는 것을 개인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희망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개인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갈등의 표출로 보았으며, 도토리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나 현재의 작은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도토리가 꿈에 나타나는 것을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이나 창의성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현재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1.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예고한 도토리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산책 중 도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닮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진행 중인 사업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둘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올렸으며 도토리 꿈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도토리가 작은 시작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2. 인내의 필요성을 상징한 도토리 꿈 한 여성이 꿈에서 나무 아래 떨어진 도토리를 발견했으나 그 도토리가 곧바로 나무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직장 문제로 인해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꿈은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꿈은 도토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 그녀의 상황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례 3. 새로운 기회를 예고한 도토리 꿈 한 청년은 꿈에서 도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곧 찾아올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후 새로운 직장 제안을 받았고 이를 통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도토리를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상징하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례 4. 안정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반영된 도토리 꿈 한 여성은 꿈에서 도토리를 여러 개 주워 가방에 넣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안정성과 안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경제적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토리 꿈은 그녀에게 작은 자원을 잘 모으고 이를 통해 미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토리는 작지만 중요한 열매로 꿈에서 도토리가 나타나는 것은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진행 중인 작은 일이나 계획이 중요하며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토리 꿈은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통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도토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남으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도토리 꿈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함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 꿈은 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도토리는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꿈에서 도토리가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중요한 기회나 자원을 발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 꿈은 현재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토리 꿈은 작은 시작, 성장, 인내,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도토리 꿈은 개인의 현재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토리 꿈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성과를 이루어야 함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도토리 꿈은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떨어지는 도토리를 받은 꿈 경품 추천이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경매나 도급에서 낙채받게 될 진조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가지고 노는 꿈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일이나 신상품을 개발하게 될 진조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굴속으로 들어가는 꿈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금을 들거나 살림을 장만하게 된 창고에 도토리가 가득한 꿈 많은 이득을 얻거나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될 진조입니다. 다람쥐가 책상 위에서 도토리를 가지고 재주를 부렸던 꿈 색다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이나 계획을 세우게 될 진조 나무 밑에 도토리가 가득한 꿈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와 집안이 부유해지고 자손이 번창하게 될 길몽입니다. 참나무 가지마다 도토리 열매가 많이 열려있는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한 것이 사업 성과가 대단히 좋고 날로 번창한다. 도토리를 주머니에 가득 주워넣은 꿈 시험에 합격하거나 어떤 일에서 의외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될 진조입니다. 나무에 도토리가 많이 열려있는 꿈 식품업이나 생산업에 투자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많은 돈을 벌게 될 진조입니다. 도토리 까는 꿈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듬게 될 진조입니다. 한편 약속, 계약, 거래 등이 성사되게 될 진조이기도 합니다. 도토리를 사거나 받는 꿈 알이 큰 도토리를 한두 개 받거나 샀다면 퇴무으로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게 되며 많은 양의 도토리를 사거나 받았다며 뜻밖의 목돈이나 사업자금이 들어오게 될 진조입니다. 이때 도토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도토리 따는 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많은 돈이나 이득을 얻게 되거나 집안의 경사가 생기거나 바라던 소망이 성취될 진조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굴속으로 들어가는 꿈 장기저축이나 주택부금을 들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된다. 살림살이 장만을 하게 된다. 그릇에 담아놓은 도토리 알을 쥐가 물어가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잔 도둑을 막게 된다. 지출, 실물수, 우한 등이 있다. 도토리 알을 다람쥐가 물고 가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가게 될 진조이므로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릇에 담아놓았던 도토리를 쥐가 몰래 물어가는 꿈 집안에서 돈과 재물이 새어나가거나 좀도둑을 막게 된 지출, 실물수, 우한 등이 있음 큰 도토리 꿈 커다란 도토리를 보거나 먹거나 죽거나 따거나 받았다면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아들을 낳게 될 진조입니다. 만약 태몽과 관련 없는 경우라면 어떤 일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두고 큰 부자가 될 길몽입니다. 여성이 치마폭에 도토리를 주어 담은 꿈 태몽으로 장차 장성하여 부자가 될 자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도토리몽 먹는 꿈 환자라면 건강이 좋아지지만 건강한 사람이 먹었다면 설사병이나 복통으로 고생하게 될 진조입니다. 그러나 꿈 속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길몽입니다. 도토리 죽는 꿈 행지수가 있어 뜻밖의 돈을 얻게 될 진조입니다. 이때 많이 주우면 주울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토리를 이익에만 주었다면 훗날 다른 사람과 이권이나 돈 문제로 다툴 진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